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원 오버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인도템 연결 추석입니다! 추석!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올리원 오버와 함께 추석만큼은 아, 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슈퍼하이자 접종자 일 때문에 아, 맞습니다. 슈퍼하이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추석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인 만큼 맛있는 거 걱정 없이 많이 많이 와, 그렇지! 추석에는 살 쪄도 됩니다! 맞아요! 그런 만큼 쫀지 씨, 뭐가 제일 먹고 싶나요? 난 식혜 오, 식혜 맛있겠다! 식혜! 식혜 맛있겠다! 김은이 형은요? 아, 저는 모듬전을 하겠습니다. 아, 모듬전! 전 송편! 아, 송편! 형은요? 아, 전 다 먹고 싶은데 아, 갑자기 아, 추석엔 치킨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풍요로운 황가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온전하자였습니다! 안녕! 까지 까지 추석은 오늘이고요 요, 요, 요! 지금 이렇게 할까? 완전히 여기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세 개나 안 해요. 추석이잖아요. 다시 가볼게요. 둘, 셋! 안녕!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아 맞나?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